오늘의 시그널은 딥노이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루닛의 상승세가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뜨거워서 그렇지 만약에 루닛같이 지금 인공지능 AI 의료 이쪽이 종목수가 2차 전지만큼 50개, 60개가 되고 이게 주력 산업으로 분류가 되었으면 얘네가 중심일 수도 있었겠죠. 지금 루닛은 거의 캔서X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폭발적인 시세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캔서X 말고 또 참여했더라고요. 다른 데서 러브콜이 들어왔더라고요. 세계적인 제작사에서. 여기 루닛 너네 걸로 봐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 AI 쪽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루닛, 그다음에 이등주가 뷰노. 그렇죠? 그다음에 안 간 게 딥노이드. 안 갔다기는 그런데 얘도 갔죠. 그런데 루닛이 너무 많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안 갔어요. 안 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딥노이드가 덜 갔죠. 지금 루닛은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 상장 2022년 7월 달 상장했을 때 달의 최고가가 5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을 갔어요. 그리고 뷰노는 상장했을 때가 2021년 2월인데 거기를 이제 돌파하고 있죠. 반면에 딥노이드는 상장했을 때 달의 최고가가 4만 원 가까이 갔는데 지금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타이밍 때문에 일단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내용이 타이밍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딥노이드도 마찬가지고 뷰노, 루닛이 다 마찬가지인데 의사분들 정말 날고 긴다는 요즘 몇 년 지나면 진짜 전교 1등도 못 갈 수 있어요. 지금 전교 1등도 가기 힘들잖아요, 의대가. 지금 서울대보다 의대를 가기 힘들어요, 지방대 의대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의사가 될 거예요. 몇 년 뒤에 인턴 레지던트 마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무슨 한계에 부딪히나요? 지금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특히 3D 쪽 직종의 과에 있으신 분들 업무 엄청나게 과중되고 있죠. 피곤하잖아요, 조시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 신이 되지 않는 이상 실수를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건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맡겨주는 게 의료 AI고 그런 것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피곤해도 정말 안 피곤하다고 칩시다. 근무 환경이 너무 널널해서 환자를 하루에 한두 명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만약에 엑스레이나 MRI나 MRA나 이런 거를 분석하면 그걸 한 장 한 장씩 사람의 눈으로 계속 보다가 솔직히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명의인데 왜 그 사진 한 장에서 저를 놓쳤습니까? 왜 그걸 잘못 판단해서 안 잘라야 될 거를 자르셨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의료 AI가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딥노이드가 하는 것은 이 의료 AI 솔루션 얘네의 이름은 딥 AI입니다. 루닛은 무슨 루닛 스코프니 이렇게 나가고 있죠. 유방아민이 이런 쪽으로. 얘네는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상 부위, 폐경화라든가 기운 같은 거를 얘네가 검출해줘요. 그리고 의료인의 진단 결정을 보조해주는 딥 체스트. 그다음에 뇌의 신경두경 부위를 촬영한 MRA 영상의 이상 부위, 뇌동맥류라든가 이런 혈관의 이상을 검출해주는 딥 뉴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 MRI,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상 부위. 이상 부위라는 것은 압박골절이라든가 측만의 각도, 추간판 이상. 이런 것들을 검출해두는 딥 스파인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척추 친만증 환자들 제일 많으니까 많이 보셨죠. 척추 그 사이에 무슨 디스크 튀어나고 이런 것들. 다 의사의 눈으로 판단하고 의사가 결정을 내렸잖아요. 물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너무 수많은 환자를 봐왔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겠죠. 하지만 아까 말한 본연의 그 문제.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항정된 시간에 한정된 것밖에 못 본다. 그거를 의료 AIA가 대체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을 연게 루닛이고 딥노이드, 뷰노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AIA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딥노이드인데요. 가격 전략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루닛하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고점을 돌파했거나 돌파하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아까 보시다시피 2021년도 8월 1일 가격이 3만 9천 원인데 지금 1만 8천 원이니까 거의 딱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루닛이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루닛이 만약에 여기서 행보만 해줘도 1등주가 가고 나서 행보라면 후발이 가요. 지금 반도체나 2차전주에서 다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고 지금 밑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상승 N자 그리고 1만 5천 원인 정고점을 돌파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2021년도 11월 달부터 2022년도 초반에 올 때 이 가격이 지금 막혀있는 이 가격입니다. 1만 8천 원, 1만 9천 원. 여기를 뚫어낸다면 이제 뷰노나 루니처럼 거기를 도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상장했을 달의 가격 3만 5천 원. 지금으로서는 너무 높죠. 지금은 일단 2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해야겠죠. 2만 5천 원을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루니타고 뷰노가 지금 죽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딥노이드 같은 후발주자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고 나서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자 뉴로메카가 후발로 많이 올랐듯이 여기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 AI에서 뉴로메카는 딥노이드다. 이렇게 보시고 2만 5천 원 1차 목표가. 거길 도달하고 나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딥노이드 가격 전략 1차 목표가 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순과 가 overly kurtтом 확인하십니다.